제안에 대한, 제안 주장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입니다. 청와대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. 빈말로 지나가듯이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 삶이 나아진 적이 있습니까?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법사위원장 강탈, 의회 독식 등 청와대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니 이제 와서 돌변해서 회담하자고 팔을 비틉니다.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대화마저 강매하고 있습니다. 국면 전환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. 참 무례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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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